자기가 운제만 하네. 비슷비슷합니다. 그치? 골키퍼치이고 세계적인 수수들하고 비해서는 큰 편 아니죠? 적은 편이죠. 작은 편이에요. 190 다 넘어.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그 타타르. 타타르란다. 세네갈. 세네갈 할 때 막아낸 거 봤잖아.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거든. 그거는 이렇게 걷어냈단 말이야. 내가 울었잖아. 에코더로 아닌가? 에코더로 전이니. 에코더로. 마지막으로. 추가 시간대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나는. 2002년 레전드 시선에서. 이번에 U20을 어떻게 시청을 하셨는지. 받는가?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 장악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원정까지 난 거 같고. 이집트에 그 월드컬러스 사간 결승까지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축을 잘 모르지만 쉽게 설명해서. 인재가 스무 살 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어. 운제 운제. 인재를 각오도 인재를 초점이고. 형. 형 이름 운제. 지금 이 선수들이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을 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이강현 선수 인터뷰를 봤어요. 딱 서면 이 차는 선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초기 온대. 왜 모르니까 차는 차기 전에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 있는 거랑 이제 눈을 보면은 이 선수가 어디로 됐는지 딱 차기 직전에 이제 이쪽하고 초기 와요. 운제 선수는 하루 전날 안 된다. 신의 손이니까. 신의 손이니까 전지를 받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더 긴장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 저는 뭐 골고 허용해도 그만이니까. 번전이니까. 차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 사람은 넣어야지만 하는 성공이니까. 그러면 언제 제일 기분 나빠요? 무슨 골이 제일 기분 나빠요? 이게 온다가 가운데가 쿡쿡쿡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뭐 나는 중심에 이동했는데. 그랬는데? 그 저리 가운데로 와. 그거 왜 시가 잘해? 뭐 나를 그냥 무섭게 부은 거라고. 그런 건 없어. 나 밑으로 계속 들어갔으니까. 있었어요. 실수. 실수 있었어요. 없었어. 옛날에 있었어요. K리그 감동이 계속 마지막 경제 예언대기 가서 먹었어요. 와 그럼요. 우리 강연 선수는 무슨 골이 제일 기분 나빠요? 이 사람이 이쪽에서 차겠다 대놓고 찰 때. 대놓고 찬 데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 심리전에서 진 거네. 그 이번에 이강연 선수가 왔잖아. 오니까 감독이 저번에 잘 탔다 이거야. 그래서 쉬었잖아. 내 꿀 먹었잖아. 계속 먹더라고. 그러다가 5대 3이었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죠 형이. 일부러 먹은가? 일부러 먹지 않겠지만.